성령의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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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색칠하는 걸 하겠습니 가겠습니다 색칠 사람들이 말했어요 어 뭐라고 말했냐면 슬로몬 만드는 뭐를 하고 있냐고 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말했어요 어 슬로몬 만드는 어 어 어 하나님을 위한 집을 만들고 있어 이거는 어 예쁜 선전이 될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어 어 슬로몬의 아빠 다윗이랑 다윗이랑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어 어 어 슬로몬의 친구 친구한테 어 엄청나게 좋은 어 나무를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는 어 슬로몬의 친구가 왕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 어 어 사람들이 먹을 음식이 주겠다고 슬로몬이 말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최고의 나무를 줬어요 그래서 나무를 커팅 커팅 하고 있죠 그래서 어 어 어 어 바위를 깎는 사람들은 만 8만 냥 이고 저거 말했겠어요 천원에서 어떻게 나오죠 천원 아 10 100 10란 한개고 베뉴 두개 그러면 많이겠지 그 다음에 어 어 솔로몬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했어요 어 8만 더하기 7만 더하기 삼천은 뭐죠 이만큼이나 많은 사람 을 어 하고 있었 이렇게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성장을 만들어주고 있죠 다음 어떤 사람들은 금으로 일했어요 따단 따단 어떤 사람들은 은으로 일했어요 따단 따단 어떤 사람들은 천으로 했어요 따단 따단 그래서 솔로몬이 7살 더 먹었어요 그때 성종은 왕성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종에서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솔로몬은 같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랑 다치 하나님 사람들이랑 저랑 모든 사람들이랑 다치 있어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쪽은 하나님의 성전 와 솔로몬도 하나님을 엄청나게 잘 믿네 네 솔로몬 이야기가 맞네요 솔로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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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로몬이 언제 나오죠? 아 알겠다 솔로몬은 이때 나와요 봐봐요 정세기 출애국기 외위기 민속기 신명기 여우수왕 사사기록기 사물상하 여왕기상 여왕기야 역대상하 여왕 상하에서 나오는거 같네요 여왕 상하 그때 나오는거 같네요 네 오늘은 솔로몬 이야기를 입어봤는데 어땠어요? 어땠어요? 어땠시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빠이 여기좀 열어보도록 할게요 하여튼 감사합니다.